두 번째로 조 바이든 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해 같이 갑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미국의 발전적 재건을 기대합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체대한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공동의 노력으로 백신 치료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방역협력과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위기국백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공조체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북미 대화의 노력이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굳건한 군사, 경제동맹을 유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동맹으로까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양국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말한 대로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